빨간공 옆돌리기 대회전은 키스 위험이 있구요 얇은 두께로 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배치에선 쿠션을 먼저 치는 넣어 치기로 치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데요 안정적인 2분의 1 두께와 중간 2팁으로 쳤을 때의 궤적이 넣어 치기에 평균적인 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배치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궤적이라는 것은 조금 얇거나 두꺼워도 또는 회전이 조금 많거나 적더라도 넣어 치기를 치게 되면 대체적으로 진행하는 궤적을 말합니다 이번 연습을 통해서 넣어 치기에 평균적인 궤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